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아로마의 강민선입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시간이 있죠 바로 내 몸 알아가는 시간 해서 아로마 테라피 심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생활 속 아로마 테라피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온라인 교육의 시간이 열립니다 내일 밤에도 놀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내일 밤 9시 여러분과 제가 또 만나야 되는데요 내일 밤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장건강에 대한 겁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장건강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하고 하다보면 너무나 양이 방대해져요 방대해지는데 또 거기서 추격을 해야 되겠죠 그 많은 양을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리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으니까 추격을 했는데도 지난주에 다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장건강이 면역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요 장이 또 우리 이런 뇌 신체 기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한 아로마 테라피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 못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내일 들어오세요 내일 들어오시게 되면 지난주 교육한 거 추격해서 알려드리고 내일은 장건강을 위해서 장마사지 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로마 오일을 적용해서 아로마 테라피적인 장마사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일반적인 이런 장마사지에서 조금 심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오셔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복부에 어떤 아로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 관계도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로마 오일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 나는 혼자서 복부 마사지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하면서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밤 9시 휴대폰으로 참여하실 분들 줌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기다리시면 되고요 또 컴퓨터나 노트북을 하실 분들은 구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줌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있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은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교육이지만 아무나한테 제가 링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상세 보기 란에 네이버 폼 이라는 그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분들은 몇 가지 이렇게 적으셔서 참여를 하시게 되면 내일 저녁 8시 반에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로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되 장이 제대로 돌아가야 내 면역체계가 세워진대 하는 거 정도 알고 있었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런 게 있었어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나는 장 마사지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 그러니까 5월 27일 9시입니다 9시 밤 9시에요 아침 9시 아닙니다 밤 9시의 줌으로 여러분에게 테라피 심화 과정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내 몸 알아가는 시간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내 몸 알아가는 시간이란 뜻은 뭘까요? 바로 내 몸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건강과 직결된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밑에 또 문의하실 분들을 위한 제 연락처도 톡이나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제 연락처를 적어 드릴 테니까 그걸로 이렇게 연락을 해보세요 문의사항이 있잖아요 아 나 네이버 폼으로 있는데 제대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라든지 그런 거 아시고 싶으신 분들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 밤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시간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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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